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혜은당 클린한의원 김대복 원장의 입냄새 한 달이면 치료된다 4부, 사랑, 구취에 절망하다 내용 중 여성의 구취와 임신을 들려드립니다. 입냄새를 치료하면 임신이 된다? 이 같은 가설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임신까지는 여성의 배란, 난자와 정자의 수정, 자궁 착상 등 체계적인 단계를 거치거든요. 여러 과정에서 한 가지만 이상이 있어도 불임이 될 수 있습니다. 남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자에게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 모두 지극히 정상임에도 착상에 계속 실패할 수도 있죠. 불임의 원인은 다양하기에 입냄새와 임신의 연결은 물입니다. 오히려 임신하면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호르몬 분비 변화가 오거든요. 입덧도 있고요. 숙면도 어렵고요. 비타민 섭취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신체 변화는 구강질환이나 위장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입냄새를 나게 할 수도 있고 구취를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구취와 임신의 상관성은 떨어지는 셈이죠. 그러나 구취 치료로 임신한 사례도 있습니다. 2014년 봄입니다. 제1동포 여성 사업가가 입마름과 구취를 상담했습니다. 42세인 그녀는 날씬한 몸매에 이지적인 얼굴입니다. 호감형 미인은 구취로 좋은 이미지가 다소 흐려짐을 안타까워했죠. 그녀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10년 전 유산 이후 생리불순과 불임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를 원하는 그녀에게 여담으로 말했습니다. 입냄새의 입마름이 치료되면 임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단 몸이 차가워 임신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녀의 구취는 위가 찬 게 원인이었습니다. 위의 찬 기운이 자궁에 영향을 미쳤고 자궁 냉증과 생리불순 증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와 장의 온도는 체온보다 높습니다. 따뜻해야 위세포 활성도가 높아지고요. 위가 따뜻하면 음식이 빨리 소화됩니다. 위가 차가우면 소화가 느려집니다. 음식이 위에서 오래 머물수록 부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의 염증과 습한 기운과 열로 인한 수분대사가 어렵고 독소가 많은 습열을 부릅니다. 위의 온도가 낮으면 음식 부패와 위벽의 담도 형성됩니다. 담은 기혈순환을 방해해 위의 온도를 더 낮추게 됩니다. 그녀의 치료원리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건데요. 위를 보호하고 자궁을 따뜻하게 하는 온경탕과 영신환을 처방했습니다. 3개월 후 일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구추와 입마름이 많이 가셨다고 했습니다. 또 귀띔을 합니다. 제가 먹는 약이 모든 구추현자에게 적용이 되는가요? 일본에는 입냄새 나는 사람이 많은데 전문의사를 찾기 힘듭니다. 일본인을 상대로 사업하면 좋겠어요. 2개월 후 그녀의 들뜬 목소리가 수확이 너머로 들렸습니다. 원장님 저 임신했어요. 축하해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위가 따뜻해지자 자궁이 제 온도를 찾았고 불순이던 생미도 리듬을 회복한 겁니다. 몸의 모든 기운이 정상이 되자 임신도 한 거죠. 그녀의 감사 인사에 제 마음의 온도도 올라갔습니다.